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이 조선정기고 그 이유가 조선후기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은 조일 7년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1597년에 정유재란까지 발발하는 걸 통 털어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이야기하고 1627년에 후금이 침략해 왔으니 그게 정묘호란이고요 1636년에 국호를 청으로 바꾼 청나라가 침략해 왔으니 그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례 호란 중에는 그래도 병자호란이 조금 대표적이죠 앞에 7년간의 전쟁 임진왜란과 호란 중에 병자호란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양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난으로 인해서 조선사회는 무너져갔습니다 시스템에 여러가지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지배층 유학자 위정척사가 성리학자들의 무능력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전쟁에 무능력했는가 우리의 군사력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의 방어시스템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의 군량민 조달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부국강빙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펴야 할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다시 반석에 올려놓아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아니라 성리학자들 위정척사가들은 양난로 무너진 질서를 되돌려야 되겠다 자신들의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해야 되겠다 양난로 조선 후기 신분제도가 해이해지는 걸 막아야 되겠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학이 강조되고 이 17세기를 예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예송론쟁으로 두 차례 시끄러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임진왜란이 그렇게 참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신대기근이 더욱더 힘들지 않았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경신대기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1670년의 경훈련과 1671년의 신해년을 통합해서 2년 동안의 엄청난 대기근을 경신대기근이라고 하고 이때 진짜 100만 명 가까운 조선인이 아사당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다 보면 썸네일이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조회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그나마 조금 자존감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역사적 사건나 역사적 인물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할 때 유튜브를 조금 뒤져보면 어떻게 촬영해도 5만이 안 넘어가는 영상을 제가 강의했을 때 15만, 20만 찍는 거 보고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또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는 저는 나름 정통역사학을 한다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나 관점에 차이를 보일 수 있겠죠 제 영상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통이고 여러분이 비정통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순수 역사를 한다라고 자부하는데 이게 조회수 많이 늘리자고 썸네일을 막 과장되고 자극적으로 만들지는 지금까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 썸네일 멘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호기심을 좀 자극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경신 대기근 와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막 100만 조회, 70만, 50만 조회 장난이 아닌데 그런 역사 채널들은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또 막 인육을 먹었다 조선인구 3분의 1이 지워졌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 보고 경신 대기근이 임진왜란 때보다도 힘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경신 대기근은 양남보다도 힘들었다 경신 대기근을 겪으신 분들이 임진왜란 때보다도 더 힘들었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돼 임진왜란은 1592년이고 경훈련이 1670년이니까 80년 차이가 나요 임진왜란 때 진짜 힘든 거 알았던 10살짜리 꼬마면 경신 대기근 때 90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왜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최악으로 참혹했던 전투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조선의 3대 기근 중에 하나였던 개갑 대기근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7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1593년과 94년이에요 그리고 을병 대기근이라고 해가지고 16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숙종 때 엄청난 대기근이 있는데 이때는 150만 명 가까이 죽습니다 경신 대기근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기근 그러면 현종 때의 경신 대기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개갑 대기근은 임진왜란 때 가려졌고 을병 대기근은 5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인데 진짜 경신 대기근은 특히 경술년 1676년 1년 동안에 도대체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사료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 짓는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자연 재앙이 한방에 다 찾아왔던 1670년 물론 이때 소빙악이라고 해가지고 지구 전체의 온도가 1도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인디안들이 얼어 죽었고 영국에서는 템즈강이 얼었고 중국에서는 귤이 다 완전히 얼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아 우리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훈년입니다 연도를 써드려야 될 것 같아요 1670년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해물이 가죠 해물이 해가 막 구름에 와 해물이 영상 자료 그리고 평안도에 흰 무지개가 떴어 해물이가 또 나타났어 이게 지금 갑자기 새해 첫날부터 이래요 금성이 낮에 보여요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유성이 나타났어 평안도의 경우 아예 운석이 떨어졌어 이러면 여러분 난리 나는 거죠 우레가 쳤어 목성 달을 동시에 둘렀어 꼬리가 2, 3층이나 되는 유성이 땅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유성이 땅으로 떨어지면 옛날에는 유성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아 훌륭한 인물이 돌아가시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런 해석도 됩니다 운석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에 그 먼지가 지구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유성이 나타나 달무리가 저 난리입니다 날이 막 하루종일 캄캄해져 또 해물이가 지고 해물이가 지고 유성이 땅에 떨어지고 해물이가 지고 저는 지금 천문학적으로 1670년 경훈련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건 실록기록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뒤숭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실제로 어지간해서는 전라도 쪽에 지진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전라도의 문과 창문이 모두 흔들릴 정도의 강한 지진 경상도 거창의 지진 경기도에서 지진 경기도에서 지진 황해도에서 경상도에서 전국적으로 지진이 한 해에만 몇 번 등장합니다 지금도 3.5, 2. 몇 정도의 지진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 역병이 돌아요 뭐 조선시대 역병이야 자주 돌았으니까 진짜 역병 중에 2인진들한테 역병만큼 또 심각했던 역병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안도 역병, 충청도 역병, 경상도 역병, 충청도 역병, 제주도 역병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기근이라고 하면 사람이 먹을 게 없었다는 거잖아 진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거든요 왜 먹을 게 없어졌냐 농사가 엉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농사가 왜 경술련에 엉망이 돼버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냉해 뭔지 아시죠 날씨가 따뜻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야 되는데 서리가 내려요 그리고 눈이 와 혹은 우박이 내렸죠 그래서 농작물 입장에서 싹이 터서 자라야지 하는데 눈이 와 추워 아 내가 아직 싹이 나올 때가 아니었나 보다 다시 들어가 버리죠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다 음력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보통 음력과 양력은 음력 날짜로부터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지금 거의 4월인데 서울에 때워 늦은 눈이 내려요 서울의 한양에 4월달에 우박이 내려요 이 정도면 거의 5월 초입니다 경상도에 우박이 내려요 5월달에 이 정도면 완전히 진짜 5월달입니다 5월달에 평안도에 우박이 내려요 아 평안도 북쪽이니까 좋아 여기 진짜 완전히 5월 중순이야 경기도에 우박이 내려버립니다 4월 8일 전라도 경상도에 서리가 그 다음 우박이 내렸고 동시에 매우 가물었다 함경도에 우박 함경도 춥지 않습니까 그래 넘어갈게요 4월 23일 전라도면 따뜻한 남쪽 아닙니까 이거면 5월 말이나 6월 초입니다 6월 초에 서리가 내려 그 다음 4월 28일 강원도에 우박 5월 7일 평안도에 우박 여러분 이제 5월이면 이거 진짜 6월 말로 갑니다 6월 말인데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경기도에 우박 6월달에 경기도에 우박 6월달에 우박 5월 17일 5월이 알만한 크기의 우박 이게 5월 17일이면 양력으로 지금 6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살짜리 아이가 5월이 알만한 우박을 맞고 이거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안되죠 죽어요 평안도에서 우박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뭐지 7월달인데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져 6월 말이나 7월인데 평안도에서 우박 실록이 잘못됐을까요 한여름인데 하늘에서 얼음이 떠 7월 11일이면 이제 8월에서 9월까지 갑니다 8월달에 이제 함경도에서 비둘기 할만한 우박이 이런 냉해 이거 미치는 거죠 그 다음 가뭄 와 3월달면 4월달 말 그리고 5월 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가뭄이 왜 중요하냐면 조선 후계는 이항법이 전국 보급됩니다 직파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벽씨를 하나하나하나 뿌리는 겁니다 직파로 농사짓게 되면 노동력이 장난이 아닌 게 벽씨가 자라나는 과정에 잡초가 날아와서 함께 자랄 거 아니야 그럼 농부 입장에서는 이 벼가 자라는데 잡초가 영향력을 빼앗아 먹으면 안 되니까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아 벽씨나 잡초나 이렇게 손톱만하게 자랄 때 이게 벽씨야 잡초야 하고 허리 숙이고 그 넓은 논을 다니면서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을 김매기라고 하는데 이 김매기 노동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모내기라는 건 인공모판에서 모를 따로 키우는 거죠 그 인공모판에도 잡초가 날아와서 앉을 수 있습니다만 아 옆에 앉아가지고 잡초 뽑으면 되고 뭐가 이만큼 컸을 때 모내기를 하는 건데 그 모판에 자라난 모를 너네 옮겨 싣는 게 모내기죠 보통 5월 중후밤부터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내기를 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점토질 흙에 뭐가 꽂힐 거 아닙니까 맨땅에 뭐가 꽂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들었버리면 모내기 준비했다가 그냥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정부가 모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걸 막아요 가뭄에 치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조선후기 들어와서는 그래도 조수지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양법이 당시 조선후기 농민들 입장에서 목숨 걸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노동력이 80% 감소해 김맥이 노동력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십시일반 해가지고 두레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오늘 누구집 모내기 한답니다 모입시다라고 해가지고 모내기만 한꺼번에 해주면 여러분 잡초 제거하기 너무 쉬운 게 뭐가 커진 상태에서 반듯반듯하게 심어졌기 때문에 농부는요 신발 벗고 논에 들어가가지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잡초를 노동력이 사라진과 동시에 모내기를 하게 되면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보리농사가 가능해져요 보통 10월에 추수를 하잖아 쌀을 11월에 보리씨를 뿌리고 한 보리를 5월 초쯤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는 소장농 입장에서 지주에게 50%를 주지 않아도 돼 보리는 다 먹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보리는 국가에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얻기 위해서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이양법이 전국으로 보급돼 있는데 이 정도 감은 와버리면 기후제 지내자 기후제 지내자 기후제 지내자 황해도에 큰 가뭄 들었다 종묘 사직에 살아보되 기후제 지내자 비가 오지 않아 도저히 파종을 할 수 없었다 종묘 사직 복귀에 살아보되 기후제 지내자 기후제 지내자 가뭄이 일어났다 보호가 접수되었다 들파이 모두 타버려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농사 가망 없다는 평안도 감사의 보호가 도착했다 기후제 8번째 경상도 큰 가뭄 들어 다 말라 죽었다 전라감사 참혹한 가뭄이 들었음을 보고했다 여러분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가뭄 들어 버리면 그의 농사는 폭망입니다 냉해 가뭄까지 왔어 근데 기후제를 지내고 얼마 안 있어서요 바로 비가 날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음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6월 초까지 모내기 해야 될 때까지 완전 가뭄이야 그래도 일부는 좀 모내기를 했을 텐데 딱 7월 무렵부터 미친 듯이 비가 쏟아집니다 비에 태풍까지 와버립니다 큰 비가 일어나 들판이 강이 됐다 홍수가 났다 큰 물이 찼다 이제는 기후제가 제발 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가 불과 한 달도 안 지나서 제발 비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기청제를 지냈대 수제, 홍수, 산사태 사람이 깔려 죽었다 수제가 참오겠다 전라도 하순군의 구세가이가 큰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 금송 수백 구루가 모두 뽑혀 나갔다 해산물 채취하러 바다에 나간 열두 명의 바다에 빠 이거는 태풍이죠 이제 9월 1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에 비와 바람이 크게 났다 제주도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강원도에 큰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렸다 천둥, 번개와 함께 큰 비가 내렸다 영상일 때 말과 보리가 모두 잠겼다 뭐야?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 천문학적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 막 햄무이가 지고 흰 무지개가 뜨고 그러다가 냉기가 와 막 우박이 막 때려 그리고 가뭄 그 다음 홍수 야, 그 다음은요 그래도 수확할 게 조금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해수와 해충 메뚜기 떼 황충 떼라고 이야기하죠 농작물 다 메뚜기 떼 아니 선생님 그래도 가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홍수에서 소나 돼지 다 떠내려가 버리고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1670년과 71년에 1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다 보니까 끔찍한 기록들이 이제 막 나오죠 전라감사 오시수 갓난아이를 도랑해 버렸다 못 먹이니까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농산에 사는 산호비 순례가 그의 죽은 5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을 먹었다 이게 실제로 기록에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쯤 무슨 강의하다가 쇄도정치기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다 어떻게 친자식을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자식이 5명 있어 셋째가 기진맥진하고 오늘 죽어 그럼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죽은 아이 허벅지 살로 나머지 아이들 먹여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역사를 강의한다는 사람이 하냐 기록에 나오잖아요 다른 기록들 여러분 특히 임진왜란 때 사람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연입고 살된 아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구미 한 여자는 어른 아들을 도둑질했다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한 여자는 손을 쓸 다이를 갑자기 버리고 겨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늙은 어머니를 길에다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당시 조선인구 1200, 1400 실제로 호적에는 500만, 600만인데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1200만까지 아닌데 기록이 그래요 한 천만 정도 된다고 합시다 90만에서 15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청나라는 당시 청나라 황제가 강희제예요 여러분 강건성세 들어보셨습니까? 강희제에서 옹정제에서 걸룡제로 가는 이 약 120년 정도 됐던가 이때가 청나라 역사상 최고 전성기죠 아니 중국 역사를 통틀어도 이만큼의 전성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청나라한테 쌀 좀 구걸 좀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현종조차도 백성들이 이렇게 굶어죽는데 청나라에 쌀 원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당시 관료들 사대부들이 저랑 캐들에게 쌀을 구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을 구율해야죠 백성들을 구율해서 여러분 구율 받기 위해서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가 픽픽 쓰러집니다 쓰러진 사람 여러분 시신 끌고 갑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여러분 구율 미가 다 떨어져 버리고 국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물도 없단 말이 바로 이 경신대기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무렵부터 한양의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미는 굶어 죽을 때 지방관이 힘도 없고 쌀도 부족하고 지방관화에서 보관하고 있는 쌀을 유치미라고 하는데 그 유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율을 못해 그러나 한양에서는 왕의 힘으로 백성들을 조금 더 구율하거든요 그러니까 굶어도 한양 가면 산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때부터 한양의 인구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조선이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당시 강의제가 너희 나라 백성이 빈궁하여 살아갈 길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신하가 강해서 그렇다 너희가 왕권인 미약에서 그렇다 그래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정근대사의 왕권을 강화시켰던 군주들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신문왕이 진골귀족 죽이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고려 광종이 개국 공신과 호족 죽이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공민왕이 건무세적 쳐 죽이려고 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공신과 외척 죽이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영조와 정조가 노론 배력과 싸우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 흥선대용군이 안동 김씨를 축출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걸 저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왜? 정근대사회에 기본적 우리는 황제국과 중국에 비교해서 왕권이 미약했는데 왕권이 미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위정자들이 기극권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왕권을 견제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이고 왕이 그 위정자들의 권력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면 백성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웠기 때문에 저는 왕권을 강화시킨 왕이 가장 능력있는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강의제가 하고 있잖아 너희 나라는 신하들의 힘이 강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고 이 신하식들 사대부란 것들이 자신들은 부적축제 다 하고 먹을 것 다 쌓아놓고 백성들이 굶어 죽음에도 구유하지 않고 돌아가서 이 말을 너희 나라 왕에게 전하라 그래서 정말 끔찍했던 경신 대기근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양난도 문제였지만 조선 후기 조선의 국력이 쇄악해졌던 건 실제로 경신 대기근이나 을병 대기근이 큰 요인이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기근 이야기를 제가 사료를 통해서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